마법 대결 물의 향기의 익숙함을 느끼자 당황 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크로드에서 니키피키를 찾은 주주와 친구들은 선샤인비를 부숴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주주언니 왜그래? 나의 불마법과 너의 얼음마법의 힘을 합치는 거야. 그럼 힘이 두 배가 되겠네? 그렇지! 그 힘으로 선샤인비를 부숴버리자! 주주? 왜 그렇게 못 먹는 거야? 맛이 없어서 그래? 뭐 다른 거 만들어 줄까? 다 맛있는데 뭘 좀 생각하느라구요. 전 다 먹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먹어도 돼? 어… 아니 우리 주주가 먹을 걸 양보하다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 늦었어요. 학교 다녀올게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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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니키피키가 한 말 때문에 그래? 응… 금방이라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해… 주주! 타로! 아휴… 너희가 아침부터 웬일이야? 니키피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나두야… 우리 오늘 학교 가지 말까? 응? 학교는 왜? 우리가 선샤인비를 지켜야지! 흠… 너희들까지 왜 그래? 내가 동네를 돌아볼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뭐? 너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해! 천상계 최고의 사제인 날 못 믿는 거야? 아니… 믿지만… 주주! 타로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학교 끝나면 다 같이 선샤인비를 돌아보자! 응! 놀이터에서 만나는 거야? 그럴까? 그럼 타로! 이따가 놀이터로 와! 조심해서 다니고! 알았지? 걱정 말고 빨리 가! 이러다 지각하겠어! 다녀올게 타로! 응! 나도 가볼까? 자! 43페이지에요! 아무 일도 없겠지? 타로는 잘하고 있을까? 그럼 이 부분은… 주주가 읽어볼래? 주주! 뭐해? 빨리 읽어! 어디야? 주주!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이 나고! 죄송해요…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휴… 아휴… 힘들어… 계속 돌아다녔더니… 목도 마르고… 아휴… 이 소리는… 이게 다 뭐야! 에? 이 녀석들! 여기서 공을 차면 어떡해? 잘못했어요… 아휴… 아니구나… 에이… 다행이다… 뛰어다녔더니 더 목마르네… 물… 어디 물 없나…? 어머! 타로 아니야? 주주는 어디 있지? 어? 타로! 일단 데려가야겠어… 타로가 늦네…? 약속 장소를 잊어버렸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혹시… 혹시… 뭐…? 니키피키가 데려간 거 아닐까? 그럼 큰일인데…? 안 되겠어! 타로를 찾아보자! 그래! 목이 많이 말랐구나, 타로… 아… 이제 살겠네… 어? 저건… 왜 그래, 타로? 집에 가고 싶어? 알았어, 데려다 줄게… 타로! 타로! 어? 타로! 어? 어? 주주가 타로를 찾고 있나봐… 주주! 샌드위 스텔라! 어? 타로 여기 있어요! 타로랑 같이 있다구요? 네! 지쳐 있길래 데려와서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아…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얼른 들어오세요… 타로! 타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놀이터에서 기다렸잖아… 타로가 하루종일 돌아다녔는지 많이 지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혼내세요… 네? 타로, 뭐 이상한 일 없었어? 니키피키도 못 봤고? 응! 아직까지는… 어? 뭐지? 가봐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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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가방 가져가야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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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얼른 가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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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니키피키의 짓이야! 어디 있는 거지? 막아야 하는데! 하하하하! 저기 있어! 어? 니키피키! 가말 안 둬! 으악!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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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링! 시크릿 쥬쥬! 시크릿 스타 로드! 시크릿 플러스업 로드! 시크릿licht visual 다크! 그만둬! 멈추라고! 흠! 이게 누구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니키, 빨리 시작하자! 좋아! 이제 선물을 가져올 시간이네! 다크 플레임! 다크 아이스! 와! 보석함이야! 저게 또 나타났어! 지금이야, 피키! 저걸 가져와! 알았어! 다크 아이스! 어떡해! 보석함이! 내가 가져올게! 주주! 어? 어디 있어요? 어? 이게 다 뭐야? 말해? 안 돼! 다가오지 말아요! 됐어! 인간들은 참 멍청해! 자기 걱정이나 할 것이지! 다크 플레임! 이건 못 피할걸? 다크 아이스! 위험해! 아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헉! 다크 아이스! 퍼퓸 이펙트! 우와! 마리가 여신! 내가 왜 몰랐지? 이런! 뭐야! 내 얼음 마법이! 드디어 열한 번째 여신을 찾았어! 주주! 이제 보석함을 가져오자! 알았어! 어? 서둘러야겠어! 헉! 여신을 또 찾았나봐! 하지만 상관없어! 맞아! 우린 이걸 가져가면 되니까! 다크 포거! 으악! 어? 보석함을... 뺏겨버렸어! 헉! 선샤인빌은 제가 지킬 테니까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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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